오늘의 결과를 해볼까? 먹어 다 들어가겠다 응 이 치즈에 오 나 같지나? 우와 오 이거 같은 핫자푸리라도 요즘 틀린건데 오 거기 거의 핫갈리 정신구 정통 신화초스 정통 샐라다 핫자푸리로 핫갈리 크기가 작습니다. 후추를 뿌려도 되고 먼저 이렇게 핫잎을 베어 먹은 다음 국물을 먼저 빨아먹습니다. 국물을 다 먹겠습니다. 국물을 다 먹습니다. 조지아 띵갈리 이렇게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토츠를 쳐서 먹어도 되고요. 먼저 이렇게 한입을 밟습니다. 여기 돼지고기 반 소고기 반 여기서 또 더 나지 않으면 더 드셔도 됩니다. 그리고 또 한국 고기만두와 비슷합니다. 국물을 먼저 먹습니다. 이 국물을 안 올리고 먹어야 조지아에 살아도 된다.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이 꼭다리는 먹지 않습니다. 이 꼭다리를 먹으면 조지아 친구들이 돼지가 온다. 아 돼지 뭔데? 아 이런식으로 얘기를 합니다. 이제 돼지고기 반 여기는 왼쪽엔 살코기 오른쪽은 자비살 통으로 썰어서 먹습니다. 삼겹살 라면의 소스 이 국물을 제일 좋아합니다. 삼겹살 이거 어떻게 해서 시키면 손님들 엄청 좋아하겠는데? 너무 맛있어 한사람 앞에 한주룬 많나? 아니 너무 많지 한사람 앞에 한주룬 두사람 하나에 두사람